야 누구이야? 국정원 최정희 요원 한지혁은 대낮에 화양파 똘만디들과 싸움을 벌이는데 한대! 두퇴! 딱대! 영화친구 김시선 국정원 최정희 요원들로 구성된 흑양팀 리더였던 한지혁은 흑양팀 소속으로 특별인무수용 중 동료들은 모두 죽고 본인의 기억은 삭제된 채 발견됐는데요 알고보니 국정원 내구에 배신자가 있었고 그걸 알아내기 위해 스스로 기억을 지운 상태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그 실마리가 될 화양파 2인자 장광철을 잡았지만 두목 황모술로 보이는 이에게 완벽하게 당하면서 한지혁과 국정원 혼란에 빠지는데요 한지혁은 계속해서 지난 날 동료들을 모두 죽게 한 배신자를 국정원 내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과연 그 배신자는 누구일까요? 오늘부로 이 사건에 손을 뗐으면 합니다 갑자기 두목 황모술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한지혁 누구보다 황모술을 잡고 싶었을 텐데 왜 갑자기 중도 하차를 선언한 걸까요? 그러잖아 너무 궁금하지 않아? 저 친구가 어떤 패를 가지고 올지 2차장 도진숙 예상대로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 한지혁 한지혁은 자신의 파트너 유제이와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며 화양파를 쫓기 시작하는 그때 서수현은 유제이에게 한지혁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언제라도 너를 버릴 거라고 말이죠 유제이가 서수현에게 경고받는 동안 한지혁은 자신의 또 다른 정본에게 이상한 존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유제이는 더 적극적으로 한지혁을 도와주고 이충기를 추적하는데 오래전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던 화양파 조직원 이충기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두목 황모술이 경찰서에서 탈출할 때도 이충길이 있었죠 이충기를 털면 뭐라도 나올 겁니다 일단 이충기를 통해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는 지역 1년 전 그날 밤 지역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충길이었는데 국정원 내부에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건지 화양파 조직원들이 흑양팀을 덮치기 직전이었죠 이제 좀 뭔가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뭔가를 흘리고 도망친 이충길 이게 뭘까요? 알고보니 화양파는 하양과자를 한국에 들여오고 그걸 나눠서 전국에 택배를 보내고 있었던 건데 이충길 말에 의하면 한국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걸 알아내기 위해선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정말 호랑이에게 잡혀버린 한정 아하 황모술이 이토록 한지역을 잡고 싶어 안달이 난 이유가 있었네요 1년 전 임무수행 중 한지역이 죽인 화양파 조직원 중 하나가 바로 황모술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이인자 장광철이가 자식을 잃은 승냥이가 마을에 내려와 사람을 죽인 이야기를 했던 거네요 한마디로 자식을 잃은 황모술이 한국에 들어와 사람을 죽인다는 거니까 아 그런 정보를 줬으니 황모술이 장광철을 죽인 게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어쨌든 독을 품은 황모술은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지역을 죽이려는데 그저 웃는 한지역 원래 괴물을 잡으려면 괴물이 돼야 하는 법이죠 실은 이곳에 잡혀온 것은 지역의 전략이었고 그의 몸 안에는 위치 추적기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늦었고 지역은 곧 죽게 생겼는데 그때 울리는 전화벨 뭔가에 놀라는 황모술 허세 가득한 모습은 사라지고 뭔가에 기가 눌린 느낌인데요 전화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자리를 뜨는 황모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모든 사건을 지배하는 또 다른 존재가 따로 있는 걸까요? 조직을 배신한 대가로 죽어가는 이충길은 한지역에게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며 당부를 하며 죽어갑니다 국정원 내 배신자는 누구일까요? 아 머리 아파 누구야 진짜 도진수? 아냐아냐아냐 이인환? 아냐아냐아냐 아직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황모술이 잠적하면서 사건은 일단 마무리되는데요 지역은 유재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말고 진짜 이유 저는요 힘을 가지고 싶어요 힘을 갖고 싶다라 유재이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때 누군가 국정원 메인 서버를 해킹합니다 1년 전 벌어진 특정 사건과 관련된 파일만 노리는 해커 해커는 스스로 죽은 기술개발국 MPK 개발 담당 최일락 과장의 아들 상균이었죠 유출된 자리 어떤 거야? 서버를 차단해 막긴 했지만 국내 파트인 1차장과 해외 파트인 2차장은 유출된 파일 일부를 서로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1차장은 민간인 사찰 사건 때문에 그 건 하나도 풀이고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데 2차장은 자신이 봉인한 비밀 임무와 관련된 1급 기밀 때문에 그 파일을 꼭 얻어야 했죠 우리가 먼저 소리 넣어야 돼 무슨 소리 써서라도 이 소식을 들은 한지혁도 이 분야에선 자기가 아는 한 최고인 최일락 과장을 찾는데 최과장님 돌아가셨어요 1년 전에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리가 없는 한지혁은 이제서야 최과장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기술개발국에서 자체 개발한 MPK라는 해킹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민간인까지 사찰했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됐어요 최과장은 정말 스스로 죽은 걸까요? 유재인은 최과장 아들을 도와주라고 요청하는데 지역은 그 아들이 손에 넣은 파일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 상균이가 개입한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듣기로는 1년 전 김인자로만 콜라가 배가다더라 유재이와 함께 상균의 집에 방문한 지역 제이는 최과장과의 어떤 인연으로 최과장의 아들 상균과도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유재이와 지역이 상균 방을 터는 동안 네가 상균이구나 상균은 아버지에게 얽힌 모함을 밝혀내기 위해 이 자료를 기자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아이씨 이놈도 배신자 도망 끝에 잡히고 마는 상균 그때 국내 파트 1차장 지시로 움직이는 요원들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요한 순간 상균은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기억에 두통이 심하게 온 지역 그 사이 상균은 도망칩니다 또 사팀장 서수연에게 혼이 나는 지역 네가 뭔데 끼어들어서 일을 망치는 거냐고 그때 상균으로 보이는 채팅이 옵니다 지역과 만나길 원하는 상균 사팀장 수연의 지시 아래 상균과 제이는 철도역에서 상균을 기다리는데 과연 나타날까요? 상균이 가진 파일을 누가 얻는가에 따라 이 판은 아주 크게 흔들릴 겁니다 그때 상균의 암으로 알아차린 지역은 순식간에 뛰어가는데 재빠르게 철도역을 빠져나와 지하철을 타는 지역 상균은 오래전 자신의 아버지가 지역에게 급한 연락을 받은 일을 이야기해주는데 누가 단둥해서 국정원 쪽으로 비싼 연락을 보냈을 거라고 그 연락을 최종적으로 받은 게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누구였어요 그게? 이는 죽어가는 이충길도 지역에게 말했던 정보입니다 분명 국정원에 연락을 했는데 한 지역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상균과 이충길의 말로 추측해보면 그 연락을 받은 게 국정원 내 배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게 누굴까요? 그걸 아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지역이 연락한 상균의 아버지였는데 언론에 따르면 그는 이미 스스로 죽어버렸죠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자신의 아버지와 지역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유해주는 상균 아빠랑 그쪽의 메신저로 주고받은 마지막 단어예요 이거 뭐죠? 네이버에 검색해봤습니다 역시 검색은 세계인이 쓰는 구글이죠 와 없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알았습니다 아 이거네 이거 이걸 한글 키보드로 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아씨 아니네 그때 들리는 수연의 목소리 자수해 그러기만 하면 내가 책임지고 정상참작 되도록 해줄테니 결국 수연의 말을 듣고 지하철에서 나온 상균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됩니다 승기를 잡은 1차장 이인환은 재빠르게 노트북을 회수해 파일을 얻으려고 합니다 노트북에 있는 자료부터 확보해 배야 파도 줄보다 먼저 무슨 스타를 써도 좋으니까 뚫고 들어가라고! 빡친 2차장 도진숙 아 이거 국정원 내부 상황도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과연 이 파일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최일락 과장의 아들 상균에게서 빼앗은 노트북을 털려다가 국정원 서버가 털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모든 게 계획대로 움직였다는 듯 국정원 요원을 놀려먹는 상균 상균에게 완벽하게 당하는 국정원 결국 돌고 돌아 다시 마주하게 된 지혁과 상균 상균은 아버지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야 했고 지혁은 상균의 아버지 죽음 뒤에 숨은 배신자를 잡아야 했는데 내가 최과장님한테 찾아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그 배신자야 그렇다면 최과장과 마지막으로 주고받았던 네이버나 구글 검색으로도 나오지 않았던 그 단어의 뜻은 뭘까요? 공동의 적 오래전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가 정본에게서 들은 단어였죠 그렇게 지혁은 최과장과 자신이 공동의 적을 쫓았듯이 상균에게 우리의 적이 갔다는 걸 인지시켜줍니다 드디어 조금 안심하는 상균 어차피 나는 너와 같은 적을 쫓고 있으니까 상균은 노트북 작업을 중지시킬 암호를 공유합니다 노트북의 암호도 공동의 적이었네요 그렇게 국정원 서버가 털릴뻔한 사건은 마무리되는데 제이가 상담을 하는 동안 상균은 은밀하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푸...폼? 한편 지혁을 끊임없이 귀찮게 하는 사팀장 서수연이 다시 한번 지혁과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너 뭐예요? 여보세요? 저 최상균이에요 더 할 얘기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노트북 메신저에 아빠가 그 사람을 찾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찾아냈다는 그 사람 국정원 내 배신자로 추정되는 그놈 그 사람 이름이 서...수연...이라고 했어요 어... 잠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검은태양씨? 아니지 MBC? 오늘은 매주 MBC에서 금, 토, 밤 10시에 방영되고 있는 검은태양 3, 4화를 소개해봤는데요 지난번 김시선 채널에서 1, 2화를 소개한 뒤로 나 혼자 산다를 보게 됐는데 남국민 배우의 그... 아...그 근육이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1화에서 남국민의 그 근육이 한지혁이라는 인물에 확 몰입할 수 있도록 아주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이번 3, 4화에서는 한지혁이 유재이와 수사를 하면서 화양파 두목 황모술과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치기도 하고 앞으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할 백모사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직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 이름부터 무섭죠 지하세계의 정보를 틀어준 인물인데 아마도 황모술이 한지혁을 다 잡아두고도 급히 자리를 떠난 게 백모사의 연락 때문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후 국정원 내 갈등이 표면 위로 올라오면서 최일락 과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한지혁과 최일락 과장 사이에 오가던 메시지 공동의 적과 상균의 입을 통해 국정원 내 배신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팀장 서수연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 서수연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정말 한지혁과 죽은 최가장의 공동의 적은 서수연이었을까요? 본격적으로 유재이와 서수연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국정원 내 배신자에 대한 한지혁의 본격적인 복수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서수연이 배신자라고 단정짓고 싶진 않습니다 분명 이들 뒤에 더 검은 존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검은태양 5,6화를 기다리며 저는 다음 작품 소개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요즘 석진장 주변 소문이 심상치 않던데요 수연이가 왜 그런 상태가 된 거냐고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죠? 그 사람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마 누구지이야 말해 안 돼요 넌 이미 한계창을 넘어섰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선배 지하수사장이요 빨리 빨리 와 오랜만이에요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 여기서 그만 멈춰 그들은 네가 안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야 그 말을 전하라고 한 게 누구야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